우주가 별들로 가득 차있는데 왜 하얗게 보이지 않을까요? 만약 하얗게 보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블랙홀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구름이 모두 흰색이면 별을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우주가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이면 어떻게 될지가 오늘의 What If?입니다. 제가 당신의 기존 관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적어도 물리학에서 검은색은 색상이 아닙니다. 정의에 따르면 색상은 가시 스펙트럼의 빛의 파동에 따른 여러 색을 세 개라 부릅니다. 검은 물체는 모든 색상을 흡수하므로 검은색은 색상이 없습니다. 반면에 흰색은 모든 색의 혼합이며 가시광선의 모든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은 우리의 감각적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은 우주가 흰색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빅뱅으로 생겨났을 때 빛을 가지고 있는 별은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엄청 뜨거운 양성자, 전자, 그리고 중성자로 구성되었으며 불투명하였습니다. 약 30만 년 후 우주는 점차 식어갔고 입자들은 원자와 분자로 짝을 이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주는 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완전히 어둡게 보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하나의 광원도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우주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첫 번째 별이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기 시작했을 때 막이 내렸습니다. 이 별들은 태양보다 최대 300배 더 크고 수백만 배 더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초신성으로 폭발하기 전까지 수백만 년간 빛을 뿜어냈습니다. 첫 번째 별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수소 원자를 이온화하여 다시 양성자와 전자로 분리합니다. 그때 어둡던 우주가 양성자로 가득 찬 빛을 뿜어냈습니다. 왜 이대로 유지되지 않았을까요? 왜 새로운 별들과 은하들이 밤하늘을 밝혀주지 않을까요? 이것은 올베르스의 역설 때문입니다. 보다시피 만약 우주가 검은색이 아닌 흰색으로 보인다면 이것은 무한히 오래되고 커지며 그리고 동시에 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주를 완전히 다른 우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나이가 140억 년이 조금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길다면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빛에도 속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140억 광년 이내에 있는 별들만 볼 수 있습니다. 더 먼 별들의 빛은 아직 지구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함에 따라 별들 사이의 거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 별들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면서 인간의 눈으로 더 이상 볼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질 때까지 빛의 파장이 커지고 점차 적색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이 우주가 왜 검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우주는 다양한 방사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볼 수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블랙홀은 어떤가요? 매우 강한 광원이 우주를 비추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블랙홀을 볼 수 없습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 빛을 발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은색은 무색입니다. 언젠가 블랙홀을 가지고 무한한 에너지원으로 바꿀 수 있다면 엄청 흥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와리후의 스토리입니다.